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얄타와 오딘소보의 홍수, 우박,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 굉장히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거리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요. 또한 식수 문제도 지금 생겼고요. 계속되는 이런 폭우로 인해서 계속해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지금 잘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폭우내려가지고요. 러시아의 얄타 당국은 지금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도시 주민들에게 식수를 비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한 사이클론이 발생을 했습니다. 러시아 크리미아 동쪽에서 사이클론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또한 이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딘소보에서도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많은 자동차들의 굉장히 큰 물웅덩이에 가라앉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홍수, 폭우, 우박, 산사태를 인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